네 저희는 레이디 이고요.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갑자기 저희도 혹시 몰라서 의상을 챙기고 연습을 오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게 되어서 이렇게 동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네 앞으로 이어 시까지 저희가 달릴 예정인데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. 안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즐길 수 있을지. 저희가 환호랑 호응이 좋아야 저희가 텐션이 많이 오르거든요. 그래서 곡이 시작하는 동안 박수와 호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주실 거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살짝 설레스. 다음 곡은 살짝 설레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